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위도우 예쁜 것 같은데 위도우 할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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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 예뻐. 아 예쁘잖아요. 아니야 별로 안 예뻐. 갑자기 예쁜 거 하고 싶어. 예쁜 거? 티바 예쁘다. 에? 티바 예뻐. 아 티바 안 예뻐. 제 취향 아니야. 자리야 예쁘잖아 자리야. 자리야 진짜. 자리야 존나 예쁜데? 아. 여기 예쁜 거 있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여기 예쁜 거 있네. 못생겼다. 아 예쁜 거 할게요. 여러분. 예쁜 거. 진짜 예쁜 거. 아 진짜. 제일 예쁜 거. 원탑 원탑. 빨간 눈. 원탑 원탑. 갑시다. 그건 정크랜이저네 그냥. 컴퓨터. 아 그래? 이쁜 갑시다. 흐흐흫. 흐흫. 나. 내가 나보고 딜하러. 나 딜 못하는데. 아 잠시만. 스팽커 하면 되죠. 빨리 와야 돼. 상탱 예산이야. 3층으로 와야 3층. 전차에 오세요. 거점 와야 돼. 어 뭐야 시작했네 벌써? 거점으로 가요 거점으로. 우리 팀. 거점 먼저 가. 오. 그래 빠졌구요. 거점으로 먼저 가요. 거점 알람. 아 나 밥 피. What the hell? we go? we go. we go. We go. We go. We go. We're going. We go. Let's go. We go. We go. . We go. He go. 보고 올라온다 아 뭐야 이 새끼 야 나 힐 좀 잠깐만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아 잘 퇴야죠 아 잘 퇴야 아 씨 토 그래? 빠졌어요 이 새끼 정말 재고수야 어 예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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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틸 때 들어와봐 으아 쯔믹 돼지 폴브 약받았어요 자리야 실드 빠졌고 못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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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안되겠다 안되겠다 안되겠어 안되겠어 올라갈 수 있나 못 올라가 못 올라가 아 저거 잡았어야 되는데 에이 기다렸다 같이가요 저거 파라투명 게임 터지는거 알지 정쿠형 예? 아뇨 여긴 파라 또 다행하네요 아이고 안앗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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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려 아 씨 신발 쟤 개새네 루시오 개피 야아 돌진당했다 아 안되에에에에에 나쁜 루시오 짜슬 어 뭐야 아나 잡았는데 못잡아 못들어왔네 자리야에다 라인 다 들어갔어 음..괜찮아요 저 로드 어떻게 변제를 해야되는데 하나 뽑아주면 타이어 딜도 세질텐데 오우 루시오 따온 상대야 너 일러 너 일러 너 일러 너 일러 목표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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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리야 아프다 여기 내 자리 지렁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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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호그 덕걸리였어요 어 잠깐만잠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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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트레이서 나왔어요 아니요 아니요 라인 거점 라인 거점 라인 거점 아이고 제발 아나 아나 1배 라인퀴 라인퀴 아나 다운 아나 다운 라인퀴 라인퀴 라인퀴가 되나? 아이씨야돼 트레이어킹 빠졌구요 아나 아나 맞지 트레파트 나이스 좋아쌟 흑 흑흑흑 점수 1대 0 1대 0 2 2 왠지 파라 뜰 것 같아 무서워 파라 잡아줄까? 응 뭐 예 그래야 되죠 근데 파라 왜 안나왔지? 안나온거 보면 안나올 것 같기도 하고 트레이서 일정 뽑는거 보면 파라 안나올 것 같기도 하고 파라 잡으려면 헤드 도망스 마찰이야 이게 음 제가 파라 아 근데 이 맵은 잡기 힘들어가지고 맵이 넓어서 점크 좀 구리긴 한데 안되면 바로 바꿀게요 이 맵은 파라 파라 없어요 왼쪽으로 왼쪽이서 라인 힘차용할게요 파라 없고 라인 파라 없어 갈 필요 없는데 라인 솔져 자리야 라인 케어 드리죠 라인 케어 해줘 라인 케어 해줘 라인 케어 해줘 솔져 다운 일단 솔져 다운 라인 케어 라인 케어 아나 다운 아나 다운 아나 다운 아나 다운 파라 라인 케어 아나 다운 정리하여 아나 다운 속올로우 아나 다운 형 빼야돼 아나 다운 아나 다운 아나 다운 아나 다운 flaent 아나 다운 아나 다운 메시야 아나 다운 공부 중심스 하라 다운 잘가 안 떨어졌다 안 떨어졌네 솔져 왼쪽 솔져 다운 아나 잡으러 갈게요 에이 평타를 못 맞춰 강남방 자리야 개피 자리야 다운 카라 오른쪽 가요 여기 그쪽에 독 아이고 루시오 개피인데 우리 두개 버렸어 지금 알아? 레클이 왼쪽 오 찔리 찔리 손 이준 오 자 아니 포 쟤 파라 짓사운드 어이고 나 피가 없어 워 피가 없어 이 나쁜농들 파라 맥크리에요? 솔져 뺐네요 왜 솔저 빼고 매크리 넣었지? 매크리 매크리 라이닝 뒤에 매크리 아 나 죽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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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데 어쩔 수가 없어 매크리만 잡으면 안되구나 아 뭐야 팔아 뺐어 팔아 빼고 매크리 겐지 조합 바꿨어요 번지나는데 지금? 상대 디바 라인으로 바뀌었어요 조합이 아예 바뀌었네 들어가죠 매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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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개피 라인 개피 거점 겐지 혼자 오케이 나이스 어우 나이스 와 나 진짜 아무것도 안했는데 이겼다 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맥님 그래도 잘 쐈는데 아까 지래요? 심지어 정크리의 전형 웹이다 봤어 아까 이거 아까 석양해 준다 못봤지 몇 잘했어? 추수 눌렀잖아 스 내가 무사히 집으로 종료뿐 점크요? 뽕 받으면 180이죠 뽕 안받으면 120 3, 2, 3, 2 투명타 4번밖에 안되는데 봤어 아까 사라 안보여요 아 그럼 조금 전진해서 압박하트요 점크래들이 있으니까 트레인 아픈 트레인 오른쪽 트레인 반피 아 전진 못찾였다 이런데 아 전진 가능해 트레인 막았고 트레인 막았고 로드 포킹 로드 로드 오른쪽 아 나 죽고있다 아 이거 왜 못잡니? 나이스 컷 로드가 잘 자른다 사비야 잘 뛰었다 디바 저점 세이크 저점 세이크 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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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흠 호그 그래 빠졌어요 아이스 호그님 호그님 웃겨 진짜 나는데 바크리랑 맥크리 또 나.. 아 뭐야 파라 또 나왔어 파라 트레 맥크리가 있는데 파라 트레를 이렇게 판다고? 안 맞춘다 여기면 되겠지 여기면 되겠지 아 시발 아 진짜 아 심각한데?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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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호그님 치료사 고마워 호그님 정말 잡았어 칠만 잡아주세요 오른쪽 트레이 뭐야 여긴데? 2층 트레이 2층 트레이 2층 트레이구나? 아 2층이구나 오른쪽 도빙 젊나 반스러워 오오오오 호그 개놀랬어 호그 스킬 다 빠졌어요 호그 오른쪽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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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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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위에 자 히드하시라 호그님 잠깐 내따러와 아 뭐야 파란 안보여 호그 아 호그 호그 트레이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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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레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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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시 세이키 아우아 저거 잡는건데 하나 수면지 빠졌어요 정이충? 오케이 수고하여 아 재밌게 했다 야 고마워요 우리 팀이 잘해서 아 우리 맥 진짜 아 진짜 우리 맥님 울고먹었어요 다 아니 뭐야 이거 라인 왜 떨어진거야? 궁 살짝 맞아가지고 와 호그님이 잘하였어 막 킬캔보 킬로그 보니까 호그 킬로그 엄청 많이 떨어졌더라구요 저거 호그님이 잘하셨어